겨울철 적정 온도 잘 지키고 있나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 적정 온도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너도 나도 20도 겨울 적정 온도 20도 춥다고 온도 올리지 말고 겨울인데 여름처럼 반발 티가 웬 말이냐 내복 이 양말 필수 탐 더 늦기 전에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나도 나도 20도 올겨울 나는 20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